반도체 주식을 보는 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올해 2분기부터 빅사이클이 시작돼서 한 2, 3년 정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쪽에 힘을 실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내년도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도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이미 주가는 그 당시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도 1.6배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곤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주식이 한 두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곽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한 두 주 동안은 조금 더 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하고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던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1월부터 디렘 가격이 조기 반등을 했고요. 특히 서버 디렘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을 했고 또 2월 달에도 서버 디렘이 3%, 1월 대비 상승하면서 1분기부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고 그런 이유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주춤하고 있죠. 어쨌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최근에 오스틴 공장 정전 이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쨌든 4분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보이는 상황은 반도체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는 속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르는 폭도 좀 더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 가격 인상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랜드플래시 웨이퍼가 2월 말에 이미 가격이 4에서 6% 올랐습니다. 그 말은 4월 달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디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2분기 인상으로 봤는데 1월부터 특히 구글이 작년 말부터 유튜브가 좀 잘 안 되면서 망이 좀 되게 언택트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제 서버 투자는 좀 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 묻지마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황은 좋은데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순수 기업인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그런 상황을 많이 흡수를 했고요. 반면에 삼성은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좀 순수 회사들 대비해서는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인트를 짚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인 거를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잘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하나로 모두 다 정리되면 시간이 여기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쭤볼 게 가격과 관련한 측면인데요.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해서 1%밖에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15만 원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아무튼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 경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반도체 전업사인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가 경기가 꺾이면 많이 꺾이는 것도 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못 올라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1분기는 어쨌든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갤럭시 S21이 전략 모델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판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장의 평은 혁신이 없다. 그래서 1분기는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그런 막연한 컨센서스가 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순중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좋아도 다른 사업부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줄 거라는 그게 가장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월 중순부터 불거진 오스틴 공장에 대한 정전 사태가 사실은 그렇게 사이드 공장이거든요.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메인 공장은 사실 하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평택에 있고 EUB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성은 오스틴 공장은 사실 14나노 이상 공정이기 때문에 메인 공정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정전되면서 1분기 실적도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을 거야. 그런 좀 이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스틴 공장이 그 정도로 규모나 그다음에 이익이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제가 케파로서 말씀드리면 삼성의 바운드리 케파가 한 월 43만 장 정도 되고요. 오스틴 공장이 10만 장입니다. 그러면 대략 25%입니다. 25% 그래서 그것도 바운드리만 그런 거고 메모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바운드리를 필졸한 LSI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영업이익이 보통 분기에 6, 7천억이거든요. 여기서 좀 훼손되봤자 저희가 봤을 때는 2, 3천억인데 사실 메모리에서 분기 이익이 조 단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불안감보다는 메인 핵심이 좋으면 사실은 감이 가기는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잠정 실적이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4분기보다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센터에 보시기에는 1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나요? 소위는 뭐 증익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 비해서 9조였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익이 난다고 보는데 시장 컨셉에서는 8조대로 보고 있거든요. 8조 1조가 감이 간다고 보는데 최근에 컨셉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가소평가하고 있는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째 시장은 삼성 스마트폰 무선 매출액을 한 25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25조가 작년 1분기 매출이에요. 2020년 1분기 매출이 25조인데 작년 1분기에 갤럭시 S21은 3월에 출시했고요. 이번에 갤럭시 S21은 1월에 출시했거든요. 그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시장이 무선 사업 매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 상승폭을 거의 미미하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디렘만, 서버 디렘만 7% 오르고요. 랜드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가정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마 원달러 한율도 대개 시장은 아마 1,100원 이하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지금 한율 특히 3월달이 제일 중요한 게 일출도 많고 워킹데이도 길고 또 S21은 또 3월에 추가 출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원달러 한율도 업사이드가 될 것 같아요.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좀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감이 가기는 좀 힘든 환경인데 어쨌든 잠정 실적 나오거나 아니면 3월 중후반이 되면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시장 기존 예상체를 좀 상해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였는데 시장에서 지금 8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1분기가 주가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중순 정도 되면 수정을 통해서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당연히 1분기에는 상당히 좀 증인이 되겠죠? 매출로는 저희가 봤을 때 시장 컨센트에 좀 많이 상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2월 달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폭이랑 또 랜드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랜드 사업부가 아직은 BP 이하라고 보지만 아마 상당 부분 수익성도 개선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매출액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 7조 후반을 많이 뛰어넘을 것 같고요. 영업이 이건 당연히 이거는 가격 오르면 그게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좀 상해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붉어지는 게 성과급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충당금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저희는 한 1.1조 봤는데 지금 좀 하여튼 그거보다는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 최근 들었어요. 한 1.2, 3조로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난 4분기가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QOQ로 좀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도 좋지만 왜냐하면 서버 디렘이 2분기에 한 20% 가까이 오르거든요. 1분기보다. 하이닉스는 또 서버 디렘이 좋을 때는 디렘 매출액이 40%가 넘습니다. 서버 디렘 스페셜 리스트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서버 디렘이 20% 오르면 2분기 영업이 이건 2조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갚아는 실적 개선은 1분기도 맞지만 2분기가 더 가파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이익이 증가하느냐 안 증가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아마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과연 이익보다 이익 대비해서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17년, 18년의 이익 레벨 대비해서는 주가가 비싼 거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첫째가 이제 그때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PER 3배가 안 됐던 밸류에이션도 그것도 좀 지나친 홀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역시 인텔 비즈니스를 이제 인수해서 생기는 효과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그 PER이 바로 저 PER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PER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특히 또 마켓의 성격이 실적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에 있어서 이 정도로 확실한 기업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트랩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함정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주식들은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인가요? 제가 삼성전자가 순현금이 100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이 결국은 이제 조달금리가 올라서 어쨌든 한계기업에 대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조달금리가 높은 성장주에 대한 부담인데 삼성전자가 놓고 보면 차익금도 없고 순현금이 100조고 금리에 오르면 운용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적형 성장가치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가 같이 혼합돼서 실적형 혼합성장가치주. 성장가치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가치주.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질 때도 우리 대부분 보면 4월에서부터 IT 버블이 터져서 삼성전자도 그때 주가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 달 동안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굉장히 논쟁이 많고 특히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계속 밀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우리 보면 IT를 비롯해서 특히 반도체도 성장주 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치주, 성장주에 얘기하고 반도체는 어떤 포지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워낙 독점을 오래 해가지고요. 독과점적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가지고 현금이 많이 쌓여있죠. 사실은 어떤 가치주보다도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ROE 관점에서 우리가 PBR로 보면 좀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ROE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ROE가 15%, 20% 넘어가는데 PBR 1.5배는 그건 가치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ROE의 탄력성이 좋은 업종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핵심, 결국은 우리가 안전 마진이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가장 강력한 업종에 분명히 포함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적주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탑다운을 보면 이런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아마 성장주 팔고 가치주 가는 거지만 그다음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바텀홍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가치주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 기업에 저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포함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가치주는 의미합니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가치주인데 분기배당도 하고 올해는 특히 조기환원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까지 감안해 본다면 의미 있는 성장형 가치주가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ROE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ROE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반도체 부분만. 반도체 부분만 보면 사실 우리가 에셋을 쪼개기가 힘들어서 자기 자본을 쪼개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ROE가 보통 한 30% 나옵니다. 30%? 그런데 삼성은 그것보다 마켓 히어가 훨씬 더 높은 회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에셋이 헤비한 비즈니스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ROE가 낮은 비즈니스들이 삼성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전사업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단순하게 하이닉스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하이닉스는 ROE 높을 때 30% 2018년에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딱 그것만, 메모리 반도체 에셋만 쪼개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이닉스 영업이익보다 삼성전자가 3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낸드에서 확실하게 영업 수익 구조가 다르고 두 번째 딜엠에서 MS가 더 높아서 보통 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보다 삼성이 3배 많다면 ROE도 좀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하이닉스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때 ROE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지난 4분기 ROE는 뭐 10% 이하여. 10%?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위로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가격 올려버리면 이게 영업이익이 1조가 2조가 되고 2조가 3조가 되는데 그게 분기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대개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라고 저는 봅니다. 이익이 가격 조금 변했다고 저렇게 이제 온탕낸탕을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향하는 게 좀 더 새로운 캐시카가 나와야 된다. 하이닉스는 그런 면에서는 뭐 업황에 연동되지 않고 좀 꾸준하게 흑장할 수 있는 솔루션 비즈니스 랜드가 필요한 거고요. 랜드가 지금 보면 단품 위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맞춤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 제품 대표적으로 SSD가 좀 비중이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이닉스도 요즘 바운드리 쪽 비즈니스 많이 확대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좀 이익은 좀 잉률은 떨어지더라도 이익의 파이가 변동성이 적은 거가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지 않을까 향후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디렘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렘 가격이 지난 연말 부근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한 50% 정도 올랐죠. 스팟 가격이. 스팟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디렘 제품이 대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게 모바일 디렘은 아직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1분기에도. 한 40% 수요를 차지하는 모바일 디렘은 안 오르고 15% 차지하는 PC 디렘 중에서 스팟 가격만 저점 대비 50% 올랐고 지금 또 고정가랑 스팟 가격도 가격 차이가 50% 납니다. 그 말은 고정가가 두 자릿수 상승이 임박했다. 다만 PC 디렘은 왜 2월에 안 올라왔냐. 분기 계약을 하거든요. 1월에 계약하면 4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오른 거지. 계약 특성이 그런 거지. PC가 나빠서 안 오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버 디렘이 제일 쓰잉 팩터라고 봅니다.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묻지마 투자가 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가격 불문하고 지르는 것도 있고. 과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런데 서버 디렘은 지금 어쨌든 가격이 제일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에 한 7% 오를 것 같고 2분기는 20% 가까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가격 전망치를 해놨는데요. 140불은 저거보다는 좀 높은 레벨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바일 서버 PC 쪽이 3대 품목인데 각각 가격 오르는 폭은 좀 다를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스팟은 PC가 많이 올랐지만 실제 고정가는 서버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서버가 오르면 이게 다른 제품들을 좀 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제품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픽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바일 디렘만 오르면 되는데 모바일 디렘은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쇼치지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디렘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모바일 디렘도 드디어 5% 오를 것 같고 전반적으로 2분기 가격 상승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디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작년도에 투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코로나19로 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줄여놨고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버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공급, 수요와 공급 사이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센터인을 보시기에는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이제 수요가 좋아서 오르는 거고요. 수요가 좋아서? 그리고 공급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니까 수요가 좋을 거라고 아무도 안 봤는데 비대면 때문에 서버하고 재택근무용 노트북이 좋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큰 변화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투자를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자동차 반도체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자동차 반도체 라인을 IT 반도체 라인을 자동차 반도체로 바꾸니까 또 뭔가 어셈블리 수요가 또 불안하니까 또 투자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은 저는 전체적으로 좀 산업의 특성 때문에 최근에 한 2년간은 좀 만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DDR5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면 DDR5가 칩 사이즈가 한 15에서 20%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15에서 20% 정도. 세 번째가 이제 이미지 센서로 이제 캡파를 전환을 하거든요. DDR9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은 좀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은 상당히 좀 이어진다. 그래야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도체 깔고도 조금씩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석 달간의 사이에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했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인피니언, NXB, ST, 마이크로 다 자체 팹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특히 4분기에는 증설된 물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분기까지 좀 극심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대만의 TSMC, UEMC 이런 회사들이 각국 정부에서 워낙 요청이 커서 우리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CD, 드라이버 IC 이런 제품들을 월 15에서 20만 장 정도를 자동차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3, 4월 달에 그게 돌리면 칩이 나오는 시점은 6, 7월이거든요. 거기서 월로 보면 한 천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전환을 해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 8월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지금 공급, 극심한 공급 부족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 같고요.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은 4분기가 되지 않을까. 4분기 정도가 돼야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미국의 다른 나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해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반도체에 관한 육성 얘기가 나왔고 그건 아마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기가 있을 텐데 중국의 반도체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는 힘든 국면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제재를 받은 대표 기업 바운드리에 SMIC, AP 하면 하이실리콘인데 둘 다 제재를 받았고 그러니까 예봉이 확실히 꺾였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사업을 좀 정리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칭하유니그룹이라고 해서 중국의 국영기업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YMTC 같은 낸 대사도 있는데 칭하유니그룹이 회사체 상환이 안 되는 그래서 양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물론 다음을 준비하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로 좋아지기는 힘든 이미 기업들도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제재가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는 당분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제가 제 느낌이라서 그런지 뭐지만 반도체 전 세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블록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맞습니다. 2030년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정도를 유럽이 차지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일까요? 사실 유럽에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T마이크론,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인피니언, NXP는 네덜란드랑 독일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럽에 제대로 된 순수 파운더리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TSMC든 삼성도 아직 유럽에는 없는데 그런 대만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들도 파운더리 회사를 만들어보자. 유럽에도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다 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도 자체 12인치 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한번 뭔가 해보자 하는 거고 그런데 또 소비자 수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시아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제일 좋죠. 물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물류 비용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맞춤 대응 관점에서는 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이 여전히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북미에 공장 가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견이 많잖아요. 유럽이 반도체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뗀 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키몬다라는 기업이 치킨게임하면서 전사했죠. 장렬하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보면 자동차 반도체랑 산업용 반도체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1, 2등은 다 유럽에 있죠. 인피니언하고 NXP. 그런데 그들도 보면 계속해서 M&A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장보다는 이렇게 M&A를 통한 성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SD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합작 법인이거든요.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랑 산업 쪽에는 좀 강한데 나머지 쪽은 아직은 특히 PC용 반도체, 우리가 보통 컴퓨팅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은 많이 망가졌죠. 한때 잘했던 웨이브컴, 싸잼 다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망한 동네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쉽게 올라서기가 쉽지가 않고. 그 얘기는 우리 기업들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또 경쟁이 되거나 이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구도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싸움을 정말 잘하는 특성이 있고 거기는 정말 꾸준하게 좀 하는 약간 다품종 소량이 강해서 특성이 좀 안 맞습니다. 소품종 대량은 다품종 소량을 할 수 있지만 다품종 소량에 익숙한 회사는 절대 소품종 대량으로 하면 원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특성이 많이 바뀌어 있다고 유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한 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지금이 작년도 10월 달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좀 반등을 하고 했는데요. 애플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애플이 이제 서비스 매출액 비중 올라가고 에어팟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줄 거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2에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이폰 12에 이제 카메라 4개도 달아버렸고 전부 다 올려두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제품은 이제 4개 모델 모두 다 카메라를 4개 달겠다. 그거는 큰 혁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이제 넥스트가 뭐냐. 애플카는 약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 또 애플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R 쪽으로 뭐 HMD를 내년에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제품 우리 뭐 하려면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이제 8K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큘리스의 캐스트 토 같은 경우는 25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색이 들어가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힘든 그런 세상이 가기 때문에 애플도 그 생태계에서 뭔가 큰 차별화를 된다면 아마 그게 저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8K HMD 즉 VR 기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다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나 이게 어렵고 이제 VR 기기 쪽으로 가면 또 한 번의 주가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TSMC는 1월 달에도 사상 최고 매출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공장이 바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대만의 타이난의 공장이 많은데요. 15 라인과 그 다음에 18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가 가동률이 10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선당 공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펩 15 그리고 펩 18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 자체가 104%, 100%거든요. 그래서 TSMC는 지금은 넘쳐나는 주문 때문에 고객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에 애리조나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난징에 또 증설을 하지만 지금은 장비가 없어서 고객 수요를 대응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즐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적 나오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다른 파운더리 비용도 올리고 있어요. P 자체를. 그래서 아마 올해는 웨이퍼에 따른 그런 출하량 증가도 있겠지만 판가 상승이 상당히 예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파운더리 업황은 작년 이상의 호황을 더 누리지 않을까. 그 중심에 TSMC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상의 호황을 누린다. TSMC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의 파운더리 앞으로 계속해서 늘린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TSMC가 선단 공정이 다 차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삼성이 평택 공장을 빨리 램프업을 해서 굶주렸던 고객들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율 이슈는 있습니다. 당연히. 선단 공정 처음에 했을 때는 5나노 이런 제품도 수율은 안 좋겠지만 그건 어차피 가야 할 길인 거고요. 학습 효과가 생기면 상당히 그건 안정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삼성도 저희가 봤을 때는 세계 1등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지금 TSMC가 월 캐파가 100만 장이 넘습니다. 웨이퍼 기준으로. 삼성이 10인치 기준으로 보면 한 43만 장 정도 되거든요. 43만 장. 가야 할 길이 너무 멈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투자를 해서 당장 강가성의 부담이 있더라도 굶주린 고객들을 빨리 데리고 올 필요가 있고요. AMD도 데리고 오고 인테들도 데리고 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SK 그룹도 파운드리 사업을 되게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중국 청주에 있는 MA9을 빨리 중국에 좀 더 장비 이전을 해서 중국에 SMI 진압받는 그 자리를 빨리 어느 정도는 상세하는 역할도 하면서 좀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LSI 쪽도 하이닉스는 제품군도 확대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기회가 많은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탑픽을 한 번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두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좋아지는 실적만큼 반영하면서 주가가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세 가지 이유가 너무 보수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한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매출액도 그렇고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폭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잠정 실적 나올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하이닉스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꼽아주셨고요. 장비 업체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장비 회사는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돈을 줘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인텔에 70억 불을 줘야 되고요. 삼성도 투자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주주하는 정책도 또 올해는 좀 더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업체들에 대한 거는 정말 바텀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문은 많은데 분위기는 좋은데 나오는 실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바운드리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클린 룸 투자 처음에 많이 지금은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건물 클린 룸까지 있는 회사들은 좀 실적이 빨리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조금은 우리 기대치보다는 약간은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을 훨씬 더 감안해서 많이 봐야 될 거는 장비 업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반도체 주식들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뭔가 여러 가지 마켓의 성격의 변화 그리고 뭐 특히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하이닉스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실적 주로서 괜찮은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마켓의 성격이 금리 때문에 바뀌는 성격의 주인공입니다. 성장주지만 자세히 보면 실적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지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앞을 뚫어줘야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고 이런 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상반기에 일단 아무튼 그 부분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 정권 리서치 스탠터장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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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